정리 한번 해보죠.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한 문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산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더라. 이게 산방식이죠. 얘는 가격의 산면성. 가격을 정하는 세 가지 측면의 성질이 있대요. 이때 이제 기억해야 될 거에요. 원가는 비용의 합을 얘기하는 거에요.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의 합. 그러니까 얘는 비용성.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쯤 하지 않겠어? 라고 따지는 거고 비교는 사례를 비교하겠죠. 이 사례는 어디에 있어요? 시장. 시장성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사례가 만들어지면 얘를 비교하겠다. 유사한 걸 비교해야지 당연히. 자, 수익은 수익성이겠죠. 돈을 얼마 보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겠네. 이때 수익은 우리가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 두 개가 있는 거죠. 부동산 수익은. 이 수익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 수익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를 각각 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자, 이걸 일곱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일곱 가지 방법. 이때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이 원적 환분이죠. 원적 환분. 여기에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얘는 수익분석법. 분석법. 자, 그러니까 가격, 임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수익환원법. 임료는 수익분석법. 이렇게. 그래서 외워야 될 것이 원적 환분. 꼭 외워놔야죠. 원은 원가법. 적은 적산법.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비교 방식은 어렵지 않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토지일 때는.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 잡는다. 공시지가. 그래서 얘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기준법. 이렇게. 총 일곱 가지 방법이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법. 얘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여러분도 써봐야 돼요. 집에 가서 빈 공간에다가. 원적 환분. 자, 이거에 대해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는 거죠. 가격을 구하니까. 이 가격을 구할 때 원가를 이용하겠네. 원가법이니까.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줘야 돼요. 감가총액을 감가 누객이라 그래요. 감가 누객. 근데 무조건 원가는 준공 당시 원가가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를 써야 돼요. 기준 시점에서 원가를 다시 기준 시점으로 재조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뺀다. 근데 이때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를 수정한다. 자,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에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 가격을 가액이라 그래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가격. 가액을 구할 때 사례 가격에다가 사례가 문제가 있으면 얘를 정상화시켜서 대상과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례에 사정이 개입됐으면 사정 없는 걸로 사정 보정한다.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바꾼다. 지역이나 개별 요인이 다르면 비교해준다. 면적이 다르면 비교해준다. 그래서 사시지계면에서 가격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자, 공시지가 교준법은 토지일 때,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 여기에 표준지를 쓰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가, 사정 보정이에요. 이 사례에 사정이 개입됐다면 사정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거. 시점은 언제나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 지역 개별로인 면적이 다르면 비교해줘야지. 라는 거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공시지가 교준법은 여기에 사정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국장이 정해서 감정평가한 거니까 사정 개입이 없죠. 시점, 여기에 사정 보정이 들어갔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 지, 개, 기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면적 요인도 없어요. 사정 보정도 없고 면적 요인 비교도 없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 교준법 쓰면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얼마. 그럼 얘가 만평이든 천평이든 백평이든 상관없이 우리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법 쓰면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가 됐든 상관하지 않는다. 면적 요인 비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표준지에는 사정 개입이 없으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죠.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시지개 기타의 시지개. 여기에 사정 보정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정 보정 없다. 시지개 기타. 자 수익환원법 보죠.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해서 가액 구하는 거죠. 가액을 구하는데 가격을 구하는데 수익은 장래. 무슨 수익이냐면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뭐를? 순수익을 순소득을 순수익 또는 순소득을 환원한데 나눈다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죠. 할인하는 거니까 나눠야 돼. 이때 뭘로 나누냐? 환원율로 나누는 거예요. 환원율,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환원하니까 환원율로 나눈다. 순수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서 가격 주장하는 거. 이걸 말로 바꿀 때 수익환원법은 이게 장래예요. 장래.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수익을 미래 현금으로 미라 그래. 맞아요. 아까 PF에서 미래 현금으로 미래 수익 담보.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으로 모아요. 환원하거나 같은 말로 할인하여.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환원하는 게 할인하는 거나 똑같네. 할인율과 똑같은 거예요. 환원율이 할인율과 똑같다. 어? 근데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썼네. 맞죠? 요구 수익률을 썼어요.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네. 뭐와 뭐?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배웠던 걸로 한번 확인해 보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진다. 무위협률 커져도. 이건 예금 금리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도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할인율도 커진다. 할인율이 커지면 환원률도 커진다. 환원률이 커지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가격은 낮아진다. 이게 이제 환원률 문제였어요. 계속 나왔어 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익환원법의 정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한다. 이때 환원률로 나눠야 돼. 땡겨와야 되니까. 할인율. 할인은 나누는 거죠. 나누기 1 플러스 R이니까. 나눈다. 환원률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비입해 왔어요.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죠. 그러면 위험이 커질수록 환원률 높여 낮춰. 높여. 금리 높아지면 환원률도 높여. 높으면 가격이 어때죠? 낮아져. 그때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어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은행에 넣으면 3% 주는데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한 만큼을 부동산 투자할 때 최소한 요구한다 이랬어요.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환원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걸. 이따가 배울 거예요. 환원률은 이렇게 정리하면 다 풀리니까. 자 그럼 이제 적산법은 외워야 돼. 적산법은 적산초대비였어. 초대비. 자 그래서 임료를 구하면 임료는 적산초대비예요. 더하기 곱하기가 아직 안 외워도 괜찮아. 초대비가 들어가야 돼. 기초가의 기대율 필요경비 이렇게 더하는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의 사시지계면 하면 되는 거고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할 때 수익방식에는 순수익을 쓰지. 그 다음에 임료 구할 때는 경비. 필요경비를 더하지. 필요경비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건 나중에 차차 외울 거니까 일단은 지금 적어놓은 거 가액을 구하는 산식은 알아야 돼요. 가액 구하는 거 산식.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원가? 제주도원가를 빼는 거지. 감가액을. 이걸 뭐한다.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말로 한번 풀어봐요. 원가법은 뭐를 뭐하여 뭘 구한다. 제주도원가를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가격을 이용하여 사례를 비교하여 사시지계면에서 가액 구하는 거. 공시지계면법은 표준지 공시지과를 이용하여 시지계 기타에서 토지가액 구하는 거. 얘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거. 이렇게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식 네 가지도 외워놔야 되고. 이건 계산 문제도 필요하고 말 문제도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가격과 임료가 구해졌다고 쳐보자. 이건 감정평가액이 아니다. 각각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각각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시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에서 감정평가액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정이라는 건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감정평가서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하여 구한다라는 거예요.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방식 7방법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외워야지. 기본적인 거. 한번 쭉 정리해보죠. 원가 방식은 원가는 비용의 합이니까 무슨성? 비용성을 기초하고 있고 비교 방식은 시장의 사례를 비교하니까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 이렇게 될 거고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한대. 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원가법. 임료 정하는 걸 적산법. 원적이라고 했죠. 수익 방식 먼저 보죠.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임료를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익분석법이라고 한다.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정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 근데 비교 방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토지를 정할 때, 토지 가격 정할 때는 뭘 쓴다? 공시, 지가, 기준법을 쓰는 거죠.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 공시, 지가, 기준법. 얘는 비교법, 비교법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이렇게 해서 3방식 7방법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올 거예요. 나중에. 원가 방식으로 구해진 거, 시산가액의 이름이 뭐냐면 적산가액이에요. 적산가액. 이건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먼저 어떤 방식으로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고, 시산가액 이름이 있어요. 적산, 그 다음에 비준, 그 다음에 수익.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수익가액, 수익임료. 이런 말을 써요, 시산가액을. 자, 비교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은 비준이라 그래요. 비준. 이건 나중에 외울 거고 각각의 방식으로 얻어진 가액을 먼저 첫 번째 얻어진 가액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 한다. 이를 각 비중에 따라 무슨 평균? 가중평균하여서 최종평가액을 결정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최종가액을. 이걸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을 조정하였다라고 나와요. 시산가액을 조정한다. 시산가액의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을 얻을 수 있다. 자, 얘가 이제 올해 중요했던 내용인데 원래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은 같은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야? 둘 다. 비교방식이죠. 둘 다 비교방식이에요. 당연히 비교방식이야, 둘 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이거야.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 시산가액은 여러 개 얻는 게 좋아요. 여러 개를 얻어서 가능한 가중평균해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산가액 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거래사례비교법이 원래는 둘 다 비교방식이었어. 같은 방식이죠. 같은 방식인데 원래는 같은 방식인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어떻게 보겠다?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할 때? 시산가액 조정할 때 원래 같은 방식, 비교방식이에요. 원래 비교방식에 속했잖아, 세 개가. 그런데 원래 같은 비교방식인데 뭐 할 때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 다른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만.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 라고 이해할 거예요. 자, 보죠. 제조단 원가는 원가인데 이게 비용의 합의라고 그랬어요. 건물일 때는 총공사비가 총비용이에요. 총공사비가 건물의 원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제조단은 뭘 얘기한다? 어쩐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제조단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점에 신축공사비? 기준 시점에 신축공사비가 제조단 원가예요. 준공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바꾼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공사비가 신축공사비가 제조단 원가는 복제 원가가 있고 대체원가 있어. 그런데 당연히 복제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완전 눈에 보이는 똑같은 걸로 복제해야 돼. 그런데 너무 옛날에 만들어졌어. 그럼 똑같이 복제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자재로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평가할 때는 무슨 원가를 쓸 수밖에 없다? 대체 원가를 쓸 수밖에 없다. 원칙은 복제 원가 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 똑같게. 너무 옛날에 50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어떤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준 시점의 원가로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능이나 효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대체 원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오래된 건물을 할 때 대체 원가, 대체 원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한 건데 대체 원가로 제조 원가를 쓸 때는 얘가 기능이나 효용으로 최신식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옛날 50년 전에도 있었어. 지금 최신의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돼, 기능을. 그래서 대체 원가를 잡았어요. 그런데 옛날 기능과 지금 기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기능의 차이에 의한 기능적 감가를 이미 반영해서 대체 원가를 잡아요. 대체 원가를 작게 잡는 거야. 기능적 감가가 들어가서.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가법을 쓸 때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 제조 원가에 감가액을 빼잖아요. 이때 감가는 세 가지가 있네. 물, 경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감가액을 뺄 때 물경기를 모두 똑같이 다 해주면 여기에 대체 원가를 썼는데 이 대체 원가에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 물경기를 또 빼주면 기능적을 두 번 빼주네. 그러면 대체 원가를 쓸 때는 제조 원가를 대체 원가로 쓸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도로 이 얘기예요.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되어서 대체 원가는 작게 잡으니까 그래서 대체 원가로 제조 원가를 쓸 때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행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특이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하나 적어놓은 거고 아까 감가상각 정할 때 세법에서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 연수를 썼어. 나이를. 그런데 감가수정하는 건 감정평가 때죠.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내용 연수? 돈 버는 거니까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쓴다. 세법상 쓰는 건 감가상각. 법정 내용 연수는 감가상각. 감가수정하는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쓴다. 작년 답이었어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쓴다.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외워야지. 정률상을 잘 관찰해서 분해해보자. 그래서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을 관찰해서 분해해보자. 이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건물의 나이를 이용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거예요. 내용연수법. 그런데 무슨 내용연수를 쓴다? 감가수정이니까 감가.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 세금 정할 때는 법정 내용연수. 감정평가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로 정하는 게 정률상이에요. 정은 정액법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법. 율은 정률법 얘기하는 거예요. 정률법. 정률법. 그래서 정률상자는 상황기금법. 이 상자가 상황기금법. 한번 보죠. 정액법. 우리 얼마 배운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기금법. 그다음에 관찰법. 관찰법. 분해법. 분해법. 이렇게 있더라. 이 세 개는 내용연수고 이 두 개는 내용연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내용연수법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정액은 단어뜻 잘 보면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 일정한 금액. 그럼 감가액이 똑같다는 얘기야. 감가액이 매년 똑같다. 정률은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 그럼 얘는 감가액이 동일한 거고 얘는 감가율이 동일한 거야. 감가율이 동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100원짜리가 있었어요. 감가율이 매년 감가율이 10%라고 해보죠. 10%야. 그럼 얘가 1년 지나면 얘가 10%가 없어지죠. 100원의 10%가 얼마야. 10원. 10원이 감가되는 거예요. 얼마 남아. 90원. 얘가 또 1년 지나면 얘가 10%가 없어져요. 90원의 10%? 9원. 9원이 없어지겠네. 그럼 얘가 81원 남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어때죠? 줄어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죠. 정률법은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여기에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게 이제 특이한 녀석이에요.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줄어든다. 상환기금법은 이것만 기억해나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거 상환기금법. 관찰법은 감정평가사가 관찰해서 눈으로 보고 감가액을 정한대. 눈으로 보고. 분해법은 그냥 분해해서 여러 가지로 분해한대.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를 분해하고 각각을 치유가능하냐 치유불가능하냐 분해해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해한다, 분해한다, 세분한다, 세분한다, 구분한다,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서 감가액 정한다. 그러면 분해법이야. 일단 첫 번째, 나는 무조건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 기본 문제는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만큼 외우는 거예요. 정률상 관찰분해 외워야 돼. 정률상. 두 개만 알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정액법은 감가액 동일하다. 정률법은 감가율 동일하다. 감가율 동일하면 감가액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돼요. 이자를 고려하는 건 상환기금법. 감정평가사가 관찰하는 건 관찰법. 뭔가를 분해해서 구한다 그러면 분해법이에요. 그럼 관찰법은 주관개입이 클까 작을까? 크겠지. 감정평가 눈으로 보고 하니까 어떤 감정평가사의 눈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감가수정방법. 다섯 개가 있다. 감가수정,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워놓고. 뭐 세 개는? 내용연수. 이건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연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때 세 개가 뭐다? 정률상.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이다. 내용연수로 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51번부터 이제 보죠.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 감가된다는 거예요. 매년 뭐가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정률법은 일정한 율로, 비율로 감가된다는 거죠. 매년 뭐가 일정하다? 감가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감가율이 일정하다. 그럼 감가율이 일정하면 매년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52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관찰해서 감가액을 정한대요. 무슨 법? 관찰법. 관찰, 감가법, 관찰법. 자 53번에 보니까 자 뭐를 고려하냐면 상황기금법 나오면 이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자는 무조건 무슨 계산? 복리 방식 계산이다. 복리 이자를 고려해서 우리가 감가액을 정하는 건 상황기금법. 감가수정하는 방법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했냐면 잠깐 생각해 봐. 자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자 원가법은 제자론가에서 감가액을 빼야 되겠죠. 이 감가액을 구하려면 이 감가액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이라 그랬어요. 이 감가액을 구하는 걸 감가수정이라 하는데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뭐가 있다?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서 감가수정을 한다. 감가액을 정해서 빼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은 무슨 방법에만 쓰는 거야? 원가법에서만 쓰는 거야. 다른 데는 감가라는 게 없어요. 원가법에서만 감가수정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올 때가 이제 감정평가 쉽네 라고 느낌이 올 때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걸 다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감가수정방법 이 정률상 관찰 분해는 감가수정에서 이 감가액을 정해서 여기서 빼줘서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에 쓴 거고 원가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수익환원법에서 순소득을 환원률로 나눠야죠. 이 환원률을 정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환원률을 정하는 방법이 시조가 12개 있더라. 투엘부가 있더라. 이렇게 이것도 외워야 돼요. 시조 투엘부. 이 방법을 써서 환원률을 구해서 예상되는 순소득에 환원률을 정한 걸 나누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률을 정하는 거 시조 투엘부. 이렇게 시조 투엘부가 있더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 올해는 얘가 계산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가 말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감가수정 방법이 32회, 32회 나왔어. 정률상 관찰 분해가. 그럼 이제 올해 나올 거. 올해 나올 거는 시조 투엘부가 나올 차례가 됐어. 환원률을 구하는 게. 시조 투엘부. 여기에 시조 투엘부. 시가 시장 추출법. 왜요? 시장 추출법. 조는 조성법. 투는 투자 결합법. L은 에로두법. 부는 부채 감당법. 얘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조 투엘부. 환원률을 산정하는 거예요. 출시자가 진짜로 이제 보너스로 문제를 주려고 할 때는 감가수정하는 거 다섯 개, 환원률을 정하는 거 다섯 개를 섞어놓고 구분해라. 외운 거잖아. 구분하는 거. 정률상 관찰 분해 나오면 감가수정하는 거. 시조 투엘부 나오면 이건 환원률을 구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놨을 때. 자, 보죠. 시장 추출법. 한번 적어보죠. 시장 추출법. 이거 암기만 돼 있으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공부하는 거니까. 시장 추출법. 시조 조성법. 시조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엘우두법. 엘우두법. 그 다음에 여기에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있대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다 날 것 같은데. 표정들 있어. 자, 시조 투엘부. 시조가 12개 있다. 시장에서 뽑아쓰는 걸 추출이라 그래요. 시장에 뭐가 있어? 사례가 있죠. 사례로부터 환원률을 구했다. 이 말 나오면. 이건 시장 추출법이에요. 시장에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로부터 뭔가를 구했다. 시장에서 또는 사례로부터 뭔가를 구했다. 이건 시장 추출법. 투자결합법은 결합하는 이유는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야. 뭔가 다르니까 다름으로 또는 분리되어서 달라서 결합해야 된다. 결합하는 우리 계산방법은 가중평균. 가중평균. 자, 에르두는 LG전자였어. LG전자. 지분, 지분 얘기하는 거야. 지분 투자자, 지분 형성. 세전을 썼다. 세전. 자본이든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을 고려했다. 이게 에르두법이에요. LG전자. 이렇게 LG전자. 마지막에 이제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채감당률. 이거 하나 외워야죠. 실제가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내게. 부채감당법이에요. 부채감당법. 환원이율을 구할 때 환원이율은 저부대 곱한다. 저부대 곱한다. 저가 저당상수. 부는 부채감당률. 대는 대부비율.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환원이율을 구할 때 저부대 곱하기만 하면 된다. 식은 너무 쉬운데 여기까지 암기가 되기가 어렵지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자 일단 두 개 구분해보죠. 감가수정 정률상관찰분해. 환원이율을 구하는 거 시조 투엘부. 자 그럼 이제 조성법 하나 빠지잖아요. 이 조성법을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얘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아까 투자론에서 우리가 위험의 처리관리하는 방법이 보조회전통이었어요. 감 들어있다. 이때 조자가 뭐였어 조자. 위험에 조정한다. 위험에 따라서 뭐를 할인율을 이거였죠. 이때 우리가 조로 외운 거야. 조. 보조. 조. 여기서도 시조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때 우리는 위험이 커질수록 환원율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얘는 뭐겠어. 위험이 커질수록 이제 할인율과 똑같은 뭐. 환원율을 높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위험을 각각 다 구분해서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높게 적용하는 거. 이게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위험조정할인율법. 똑같은 얘기예요. 조자 조자.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높여서 요구수인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자 조성법은 이런 거죠. 부동산이 위험해. 여기 와서 위험해. 위험하면. 위험하면 위험하대. 그럼 요구수를 높이지. 할인율 높이지. 환원율 높이는 거예요. 위험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는 걸 이걸 무슨 법이라냐면 위험에 따라서 이렇게 환원율을 높이는 걸 조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평가됐나? 낮게 평가됐나? 위험하니까 가치가 낮아야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위험을 여러 요소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 높여서. 얘를 높이면 얘가 낮게 평가되는 거. 이걸 조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시조 12. 공부를 막 하면 이런 내용이 다 이렇게 붙여져. 붙여져가지고 어 이렇구나. 때가 돼야지. 그런데 뭐 지금 이건 내가 보기에 80점 이상 말 문제를 맞추기 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아직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런데 공부할수록 쉬워지는 게 감정평가예요. 여기까지야 사실. 더 깊은 데가 없어. 자, 보죠. 시조 12. 환원율을 산정할 때 무슨 결합법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같아서 달라서 결합한데 왜 결합했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니까. 다르니까 분리될 수 있다고 결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결합한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이때 종합하는 방법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때 토지와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게 같아 달라. 눈에 보이는 게 다르죠? 눈에 보여 안 보여? 토지 건물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물리적이라 그래. 물리적. 물리적 투자기란법.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 요구수익률 이런 거 눈에 안 보여. 돈 빌려준 거, 내돈 투자한 거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금융적 투자기란법이라고. 투자기란법 두 개가 있는데 토지 건물이 눈에 보이니까 이걸 물리적 투자기란법 이렇게 얘기한다. 자, 부채감당법이 나왔네요. 환원율을 구할 때 뭐에다가 뭐를 곱하고 또 뭐를 곱한다 이렇게 나왔어. 저, 부, 대, 저. 이 부가 뭐야? 부채감당률, 대가, 대부비율 이렇게. 자, 57번 중요하죠. 네, 중요하다. 56번도 중요했고. 자, 이 지문이 답이에요. 이제 시험에 나오면. 환원율은,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수익환원법 식을 떠올려 봐요. 가격은 뭐를 뭐로 나눴어? 순소득을 환원율로 나눴죠. 근데 이렇게 구했어요. 가격은 순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었다. 근데 얘와 얘는 바꿀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환원율은 뭐를 뭘로 나눠야 돼? 순을 가격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이라고. 자, 그래서 순소득을, 순수익을 뭘로? 부동산 가격으로 또는 가치로 나눈 값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눈 값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무 위험률 커지는 거예요. 맞죠? 금리가 올라갔대, 그럼 무 위험률 커지죠. 그럼 요구 수익률 커지네? 할인률 커지네? 환원율도 커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환원율은 뭐하고? 커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 위험이, 위험이 커졌대. 그럼 위험할증률 커지죠? 요구 수익률 커지지, 할인률 커지지, 환원율도 커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과 할인률과 환원율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렵네, 나도. 이런 게 암기 코드로 딱 암기가 돼 있으면 좀 수월할 건데. 일단 보죠. 지분은 가야 되니까. 시산가액은 산방식에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맞죠? 어떤 방식에서 얻어진 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을 한다.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감정평가액을 얻는 거죠. 그런데 조정하는 방법은 무슨 평균?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을 해야 된다. 이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규칙에는 시산가액 조정이 있지. 당연히. 됐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원가법에 원적이 있고 무슨성, 비용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비교법, 시장성 또 하나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가야죠.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은 수익방식이지. 이런 건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고. 자, 봐봐요. 32에 나왔던 문제래. 좀 변형했지만 보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맞아? 일단 얘는 맞아? 맞죠? 그럼 봐봐 여기.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회계는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세금.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이란 말을 써. 그 다음에 연결이 맞는지 봐야 돼. 감가수정할 때는 취득원가를 써야 돼. 제조달원가를 써야 돼. 이거 원가법에 쓰는 거잖아요. 원가법 쓰는 거니까 이거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무슨 원가? 제조달원가. 이것만 하는 거야. 나머지 회계할 때 감가상각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감정평가할 때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가수정을 써. 감가수정은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액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해야 돼. 제조달원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고. 보니까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이 건강연수에 따라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한번 보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죠. 100억짜리인데 100년이야. 그럼 1년에 1억씩 감가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1억. 2년 지나도 1억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총은 감가, 누계액은 2억. 3년은 총은 3억. 이렇게 되겠네. 1억씩 매년 떨어지는데 1년 지나면 전체는 1억. 2년 지나면 전체는 2억. 3년 지나면 3억. 이걸 정비례한다 그래. 커질 때 커진다.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 자, 정률 관찰법은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내용연수에 의한 건 뭐다? 정률상이다. 상. 얘가 아니라 정률상이다. 이렇게. 자, 정률법 나왔어요. 정률법 나오면 감가액이 일자한 거야. 감가율이 일자한 거야. 감가율이 일자한 거야. 감가율이. 정액법은 감가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지.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체감이 아니라. 자, 이게 또 잘 봐야 돼. 경제적 감가라고 나왔죠. 외부 환경 나와야지. 외부 환경. 인근지역 세태. 오, 인근지역.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계, 설비가 나왔네. 이건 뭐예요? 내부 구성요소. 이건 기능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기도 한데. 자, 얘가 이제 중요해. 얘가 올해도 얘가 나올까 해서 높은 거예요. 자, 환원율. 자본환원율은 환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지. 시, 조, 투, 엘부가 있지. 시, 조, 투, 엘부 등이 있다. 맞죠? 자, 환원율은 요구수익률과 똑같다 그랬어요. 맞아요. 얘는 할인율과 똑같아.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야.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로 보는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거야?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무의염률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요구수익률이 커지죠. 환원율도 뭐한다? 환원율도 높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아까 위험이 커져도 얘는 높아지겠지. 금리가 올라가도. 얘는 무의염률 때문이고 얘는 위험할증률 때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죠.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랐대. 환원율은 올리냐?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가 아까 가격은 뭐를? 순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항상 머릿속에 환원율이 높아지면, 위험이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이 높아지고, 위험이 크면 가치가 낮아야지. 항상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대.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환원율은 어때야 돼? 낮아져야 돼요. 얘가 틀린 거네.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고.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은 높아져요. 그런데 위험이 줄어들었대. 그럼 환원율도 어때? 낮아지겠지. 얘가 나오면 다 할인율, 요구수익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분위기가. 알았어. 어쩔 수 없어. 보죠. 환원율은 뭐를 뭘로. 여의와의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순을 뭘로. 가격으로. 순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나머지는 맞고. 얘가 틀린 거죠. 어려운 건 별로 없잖아. 알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요. 또 시간이 막 가고 있어. 자, 보죠. 이제 다 배웠어. 자, 배웠던 걸 이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배웠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 5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 자, 기준 시점은 기준되는 날짜죠. 어떻게 한다? 자, 가격을 조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자, 기준 가치라고 나왔네요.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충분한 시간 동안 공개된 다음에 전문가야, 정통한이야. 정통한,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원가법은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제주도래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이잖아. 말로 풀어쓰면. 무슨 원가에? 제조달 원가에. 뭐하여? 감가를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제주도래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한다. 적산법 나오면 적산, 임료 구하는 건데 초대비, 적산초대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 돼. 초대비.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 이게 기초가액의 기대율의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 이건 나중에 차차 외워질 거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적산초대비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래서 뭘 구한다? 임대료를 구하는 거다. 원적.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원적. 이렇게 되는 거고.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와 비교하여 뭐한다? 사시, 지게, 면이죠.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게 등.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거쳐서 뭘 구해요? 가에, 가격을 구한다. 토지를 구할 때, 토지를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뭘 이용한다?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시지게야 시지게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시가 들어가야 돼. 얘가 별표.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된다. 사정보정은 없다. 시지게, 기타. 시지게, 급하, 기타. 이렇게 한다. 감가수정은 감가를 수정한다는 건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야? 빼는 거죠. 그래서 물경기를 고려하여 금액을, 물경기를 고려한 금액, 감가액이에요. 감가액을 뭐에서 빼? 재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돼? 차감하여 또는 공제하여 이렇게 뺀다. 그래서 적정하는 작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구멍이 뚫린 이유는 수정이라는 말을 빼는 건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은 빼는 거다. 자, 근데 65번에 뭐냐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을 쓰는데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쓰는데 표준지는 사실 시장 가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실제 거래된 걸 가지고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 있어.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도 돼. 이렇게 뭐인데도 토지인데도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쓰는 게 원칙인데 얘가 있으면 얘는 사례니까 얘를 이용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써도 돼. 근데 실제 거래 중에서 적정해야 돼. 최근 거. 너무 옛날 거 쓰면 안 돼. 이때 최근 거를 도시는 지가 변동이 자주 일어나니까 최근을 짧게 잡았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 내면 이건 최근 걸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도시 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렇게 최근 거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가지고 검정평가할 수 있어. 표준지를 이용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이지만 실거래가라면 사례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할 때 실지조사라 그래요. 실지조사. 기억하는 건 물건을 꼭 확인해야 돼요. 공적장부에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물건을 확인하는데 물건 확인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실지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해야 한다면 비용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신뢰하고 객관적일 만한 자료가 그냥 있지 않고 충분히 있대. 그럼 굳이 실지조사 안 해도 괜찮겠다. 비용을 줄여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 충분히 있으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 6, 7번은 한번 보죠. 이건 뭐 사실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공시가 기준법에서 시점 수정할 때는 언제나 기준시점을 바꿔야 하나야죠. 기준시점을 바꾸는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돼. 이거 공시가 기준법은 토지가액을 정하는 거니까 토지가액의 시점에 따라서 얼마 지가가 변했는지 이제 얘를 적용해야 돼. 얘를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디에서 뭐를 쓰느냐? 그냥 기억해놔. 뭐 몰라, 돼. 한국은행에서. 얘가 소비자가 아니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소비자가 나오면 안 돼. 생산자의 생산자. 생산자 물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보죠.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 중추예요. 중추.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임대 사례 많으니까 임대료를 평가할 때 주된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야. 사례가 많으면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주된 방법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게 맛, 동산, 과자를, 과자를 어떻게 먹으면? 일괄 먹으면 어디에? 임목에. 뭐 들린다? 사례. 이렇게.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목 이렇게 나오면 거래 사례 비교법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사례 들린다. 자, 수익 방식에서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을 환원한다. 자, 그러면 얘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뭐라고? 미래,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환원법이니까 환원하는데 같은 말로 뭐하여? 할인하여,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외워놔야죠. 중요하지 해도.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의 구한다. 자, 수익 방식에서 얘는 나중에 차차. 수익 분석법이에요. 수익 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 순수익의 필요 경비를, 임료 구할 때는 필요 경비를 쓴다. 필요 경비를 더하여 구한다. 나중에 외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죠. 임대료를 평가할 때. 먼저 칠수 한번 봐요. 임대료는 임대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뭘 쓰냐면 임대 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중추는 비교법이에요. 사례 많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많으니까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권리, 권리, 권리. 재단도 형태가 없어요. 재단도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은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뭘 쓰냐면 수익 환원법을 써요. 환원법.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가치랑 똑같아.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거죠.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야. 가치라는 이론적 감정평가 방법, 수익 환원법을 쓴다. 권리가 나올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뭘 쓴다? 원가법을 쓴다. 이거예요. 원가법. 원가를 쓴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기계 같은 거 만들어질 때 나무 중에 소, 경목림이라는 게 있어요. 지름이 매우 작은 나무. 얘는 재배하는데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원가에 당되는 그냥 물건들이야 해서 원가법을 쓰는 거고 건물. 여기 건물 들어가는 건물. 건물 사례 없죠? 이건 통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통건물. 우리가 하나씩 호수, 집합건물에 하나 호수를 거래한 거 말고 통건물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원가법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거래 사례 비교법만 제대로 알면 다 풀리는 거고 다 했어? 다 했어. 네. 문제 몇 개 풀어보죠. 야, 뒤에 남았는데 너 왜 자꾸 다 했다 그래. 자, 보죠. 공시지과 기준법. 기준법.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과. 비교라는 말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를 뭐 하여? 기준하여. 여기 시야, 사야. 공시지과 기준법이야. 사시지계야, 시지계야. 시지계죠. 시. 시가 들어가야 돼. 시. 시지계. 시점수정 들어가야 된다.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래요. 수익을 환원하잖아. 그러면 장래 뭐를? 장래 순수익이나 뭐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금은 들어가야 된다.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너스로 맞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지문이 길조 14번이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용어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지문은 5번부터 읽어라. 그렇죠? 긴 지문은 답은 5번에 다 있다 그랬어요. 4번, 5번에.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문제 나오면 5번부터 읽어라. 감가수정이란 감가를 뭐하는 거야?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죠. 여기 다 쓸데없는 얘기야. 어쩌면 고려해가지고 제주도라 원가에서 가산이야, 차감이야? 차감. 이거 눈에 띄야 돼, 이거. 이거. 오, 땡큐네.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적산법은 적산, 입료 구하는 거죠. 적산, 초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초대비가 들어갔냐. 이거 따져서 입료 구하는 거냐. 기준시점은 기준되는 날짜로. 기준되는 날짜 맞죠? 구할 땐 어떻게 구한다? 가격 좋은 날로 구한다. 동일수급권은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나오는 거고.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잘 이렇게 되는 거고. 어쩌면 5번부터 봐야 돼요. 얘도 보죠. 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오른 거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5번부터 봐. 5번부터. 규칙 나올 때 용어 나오면 용어 5번부터 본다. 형이죠, 형. 형 뭐가 있다? 일지계. 일지계가 있는데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간단한 거고. 여기 오른 거. 나머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건 수의 환원법. 제주도의 원가에 감가 수정하는 건 뭐? 원가법.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속했대. 대상부동이 속하고 형 중에 지역 요인을 똑같이 갖는 건 인근 지역. 기준 시점은 뭘 조사?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현장 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 완료한 날. 긴 지문도 사실 공만 돼 있으면 키워드만 딱 찾으면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임대 사례 비교법이 기준이에요. 보면 임대료 임대 사례 비교법 맞네. 거래 사례 비교법 나왔네. 그럼 맞동산 과자 자동차 있네. 과수원 맞동산 과 과 과수원 뭐?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와야죠. 토지에 일반적으로 할 때는 공식과 규진법이지만 과수원 우리가 외운 건 무조건 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 아, 그래. 됐어. 자, 이건 왜 안 하냐. 하려고 했더니 내용을 한 번도 설명 안 해줬네. 그쵸? 대답을 해봐. 네.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다시 이론을 설명해주고 문제까지 풀기에 너무 버거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심기일전이 있어요. 심기일전 때 그때 이 문제 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이 핵심 키워드 내용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해줄 거니까 심기일전에도 들을 수 있고 특강 들으면 영상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영상에도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김포에 다니는 분들은 다음 주 수업 때 내용 또 한 번 설명해준다 그랬어요. 또 다음 주에는 또 감정평가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어. 오늘 집에 가서 감정평가 한 번 복습하고 수업 또 들으면 또 이해될 거고 심기일전 하면 또 될 거고 하여간 잘 될 거야. 어찌하거나 이 부동산 가격 공시자도는 심기일전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인터넷으로 설명해줄 거고 나중에 영상 듣는 신문 영상에서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영상으로 시청하시길 바라고 나도 이렇게 늦게까지 오래 걸릴지는 몰랐어요. 어찌하거나 여러분들도 고생했고 집에 가면서 뭐 스스로 잘했어. 사실 이틀 동안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고생했으니까 도움 많이 되길 바라고 한 번 정리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건 아 또 사라졌어. 이제 합격을 위한 말 문제의 발판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로 완벽히 정보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 한 번 사지 말고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쭉 정리했을 때 한 번 다시 한 번 깔끔하게 내가 한 3시간 투자해서 한 번 쭉 풀어볼까? 교재 한 번 더 사서 풀어봐도 좋을 거니까 자주 보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